예루살렘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 없어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 자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3부의 배 들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가 있습니다 제가 트리 앞에서 오늘 말씀 전하고 싶어서 자리를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보길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레미아라고 하는 그러한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탁 치고 나와서 가장 중요한 엄청 중요한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을 답변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답변에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 흡족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풀네임을 부르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라는 이름, 페트라,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시면서 너는 교회의 반석이야 라는 칭찬 이러한 최고의 칭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한 말씀은 오늘 말씀의 바로 전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해주었던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꾸중 정도가 아니라 완전 벼락 같은 호통을 베드로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만 해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라는 말은요 불러내다라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선생님인 예수님을 불러낸 거예요 이런 뉘앙스예요 나 좀 좀 봅시다 여러분 그런 거죠 끝나고 옥상으로 따라와 뭐 이런 거죠 예수님한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항변하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훈계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다가 지금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꼴 나는 못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호통을 받아야 될 일입니까? 왜 꾸중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셨어요 뭐라고 호통을 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전에는 반석이라고 칭찬하시더니 지금은 사탄아 물러가라 반석에서 사탄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물론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선생님이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 모든 거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 나왔는데 예수님 그래서 죽으면 안 되는데 자신의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시는 그러면 자기도 어떠한 한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뭐예요? 나는 십자가예요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호통을 치시고 그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른다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요 자신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네요 굉장히 마주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요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는요 이 길과는 완전 정반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너가 세상의 중심이야 너가 세상의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너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해 너희가 행복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필요 없어 삶의 주인공은 너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 자신을 부정해 부인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인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애를 철저하게 부인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면 나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거나 나에게 어떠한 희생이 오거나 나에게 어떠한 조그만 불이익이 오면 우리는 못 참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짓밟기도 하고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남을 것을 빼앗아 오기도 하고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은요 이러한 삶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삶 그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어디서 옵니까?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자기에게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변에 똑같은 삶을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의미를 두는 삶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에게 의미를 두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예수님께 의미를 두며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이익과 내 욕심과 내 본능과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받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가려면요 나를 포기해야 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두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요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 내 뜻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설교 영상을 듣고 있는 모두는요 사명이 다 있어요 단지 그 사명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고요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와 연합하였다면 그 십자가 나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내가 지고 싶으면 지고 안 지고 싶으면 안 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무슨 직업적인 의사가 되고 변화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한 것이 사명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사명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은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요 어둠이 점점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의 역할 빛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깜깜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점점 악해져 그러한 말은 없어요 악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악해지는 건 여러분 악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를 탓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왜 보내신 것 같으세요? 그것은요 여러분이 져야 하는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길 끝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길 끝에 호화로운 파티와 축복과 영광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길 십자가의 길 끝에는요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죽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자꾸만 살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까? 죽고 땡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서 내가 십자가를 지잖아요 매일같이 내가 처절하게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사시는 그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짐 엘리어 성교사님이나 대동강변에 돌아가신 토마스 성교사님 이분 세상에 볼 때는 엄청난 실패자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이 그냥 도착하자마자 죽었어요 세상은 이 사람들을 향해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실패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라는 단어가 붙잖아요 여러분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짐 엘리어 성교사님이 실패자일까요? 토마스 성교사님이 실패자일까요? 전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러운 승리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순서를 매기라면 세상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 우선이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항상 나중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우선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가장 맨 뒤로 간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부 앞만 잘해도 그 공부가 여러분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50년 60년 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돈 많은 거 우리를 편리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한 100년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은 유한한 것들은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구하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유한한 것들 나를 드러내는 것들 나의 뜻을 세우는 것들 여러분 그런 거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된 제자다 나를 잘 따라왔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글리포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터인데 자기를 부인하고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귀한 글리포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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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